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이가 꼭 없을 때 해야 되겠는구나 만약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참 인생이 고달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통 이혼을 하면 양육비는 아버지가 내죠 물론 이제 양육자가 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가 엄마와 친밀하고 시간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엄마가 양육자가 되죠 당연히 양육비는 아버지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조금은 까다롭지만 자세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요 뭐 이를테면 예를 들면 양육비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엄마도 돈을 일정 놓고 아버지도 돈을 일정 놓고 그 다음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쓸지 그리고 체크카드 같은 걸로 해서 그 사용 내역을 상대방도 볼 수 있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치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뭐 분기마다 주장하나 볼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정도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물론 그건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서로 합의하여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까지 가면서 지나친 간섭은 양육자 재량권을 침해한다 그게 오히려 분쟁만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법정을 보면 이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걸 굉장히 많이 따르죠 당연히 이제 마치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는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간섭하지 못하는 쪽으로 뭔가 법정에서 조금 방향이 가나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양육비를 낸다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네 간섭이다 그러면 음 네 근데 그 반대편에 있죠 만약에 그러면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양육비를 내는 이유는 이 돈이 아이의 양육에 잘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이의 양육에 잘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양육비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신뢰성을 얻죠 아니 이 비용이 양육에 잘 쓰인다라는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러면 그 양육비를 내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이혼은 안 상태고 양육비는 보내줘야 되고 문제는 여기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반대편에 어떤 일이 있냐 가까운 시점에 이제는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그게 여가위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분요건을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 격상 기존 같으면 조금 더 까다로웠대요 그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감치명령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법적으로 한 2년 걸린대요 근데 이 감치명령까지 가기 전 단계인 이행명령 단계에서 이미 출국금지 같은 게 가능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식으로 여가비의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아마 뭐 나중에 이제 전체에서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음... 예전보다 훨씬 더 일찍 출국금지도 되고 운전면허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서 그러면 양육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오히려 대법원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돌려받아보지 말라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을 하면 차라리 그냥 아이에 대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든 남자도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까딱해서 까딱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봐요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양육... 이제 엄마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점점 까다로워지고 실제 저기에서 이제 양육비 관련을 다루는 기관이 있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는데 이곳을 독립기관으로 격상해서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이게 원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의 조직인데 이제는 이게 독립기구화가 돼서 해당 명의로 직접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혼을 했어요 보통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죠 아빠는 양육비를 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엄마가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엄마가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비율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살을 내고 아빠가 육을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하면 온전히 아버지가 내는 양육비만으로 아이를 키워버릴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죠 엄마도 뭐 3이나 4의 양육비를 내서 6대 4를 같이 해서 그걸 10으로 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의 양육비가 6이나 7일 때 그 비용만으로 아이를 키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들여다볼 방법이 없죠 뭐 법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판결이 저런 식으로 나왔으면 당연히 그걸 1심 2심에서 다 주로 이제 따라는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들여다볼 방법이 크게 없어 심지어 여기에서 조금 더 갔을 때 아버지가 주는 양육비 6, 7을 가지고 그게 온전히 아이의 양육에 쓰이지 않아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만약에 그 엄마가 의도적으로 그 비용을 아이의 양육에 온전히 진실되게 쓰지 않았을 때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이를 그래도 가끔씩 볼 수 있을 때 여쭤볼 수 있잖아 그런데 분명히 상황상으로 보면 정황상으로 온전히 쓰이지 않았다고 의심이 됐을 때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뭐야 돈이 이상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의심이 되고 그렇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예전 같으면 이제 좀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다 그 양육비에 대한 기관이 독립기관이 되고 이제 직접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그걸 기존보다 감치명령 단계에서보다 더 이행명령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까지 해버리는 식으로 예전보다 훨씬 빠른 단계에서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남자는 만약에 양육비를 내야 되면 사실은 답이 없어 그리고 그 양육비가 온전하게 쓰여지지 않더라도 그걸 마땅히 확인할 방법 없고 더 문제는 분명히 정황상으로 이게 아예 양육에 쓰이지 않는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걸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멀지 않은 시점에 이행명령을 하면서 안 준다? 의심이 돼서 주기 싫어서 마음이 상해서 안 주더라도 문제는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남자 만약에 이혼했을 때 남자는 빼박인 거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와 이게 국가가 국민들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조 자체가 더 불건전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서로 간에 불신이 싹 트게 만들어 아니 차라리 이럴 거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건강하게 하려면 이혼할 때는 그 아이의 양육비에 대한 통장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그곳에 엄마 아빠가 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6대3, 7대3, 6대4 정도로 집어넣고 그 돈이 아이의 양육에 건강하게 쓰여서 엄마 아빠가 그 비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게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서 당연히 그러면 양육비가 아이에게 온전하게 쓰인다는 걸 보면 아빠는 엄마나 모두 책임감을 느끼겠죠 그 상황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넣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개정되는 안처럼 해도 되죠 그리고 그건 누구도 뭐 다른 얘기를 못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알고 위해서 하지만 지금의 법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불신을 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법적으로 막으면서 주지 않을 때 까다롭게 해버려 그건 뭐야 근데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뭐 그건 일반적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엄마가 양육을 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버지는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계속 줘야 돼 그럼 어떻게 진짜 국가가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게 오히려 저 법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끌고 갈까 진짜 이제는 이혼도 진짜 고달프다 특히 애가 있는 이유는 정말 서로 간에 마찰이나 뭔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점점 더 간다 진짜 이게 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막 서로 마찰이 있게 만드는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참 참 나라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혼도 정말 아이 없을 때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해버리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점점 더 까다롭게 가면 영원히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양육비만 내는 주로 대부분의 아빠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